네 안녕하세요 번호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 API 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을 해서 여러 API 서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그 API가 노출이 됐을 때 어떤 것에서 유출이 되고 또 그런 유혹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이 그릴 중에서는 이제 구글 API 키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자원, 서버나 여러가지 그런 VPC, 네트워크 환경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AWS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구글과 관련된 그런 여러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 이 구글 API를 당연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메일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과 관련된 그런 구글 시트, 구글 시트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때 API를 사용해서 뭔가 자동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API 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이런 API 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유출이 됐을 때 여기에 관련된 해커들이 파일과 사진에 대해서 충분히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원까지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자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제 구글 API 키가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 아니면 앱이나 블로그 게시물 이런 곳에서도 이제 소스코드에 의해서 API 키들이 누군가 유출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API 키가 이제 어디에 이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냐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GitHub죠 GitHub를 통해서 이제 소스를 이제 공개를 하죠 특히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고 있는 뭐 이렇게 저장소 같은 경우에도 저장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게 퍼블릭 쪽에다가 설정한 공간에 잘못 올려가지고 누출되는 사례들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GitHub 쪽에다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서비스 환경에다가 이제 올리게 되면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그 관리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유된 이 사진처럼 이렇게 키값들이 소스코드 안에 이제 포함이 된 것이죠 보통 이제 테스트 키값들을 보통 이제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키값 테스트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얘가 정상적인 서비스에도 잘 동작을 하고 있는가라 해서 정상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API 키들을 또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GitHub나 그런 데 공유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이 키값들을 이제 삭제를 한다거나 이미 값으로 그냥 채워 넣은 다음에 이제 공유를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정상적인 서비스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키값들이 히스토릭 값들이 남아있다거나 이랬을 때 정보들이 유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키값들 이런 중요한 API 키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키값들이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큰 보안 위협이라고 발생할 수가 있겠죠 서비스가 말 그대로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비스가 내려가기도 하고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대량의 서비스들을 이 범죄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서비스 사용하는 금액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태프 플로우라고 있죠 여러분들 뭐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운영 같은 거 하고 하다 보면 모르면은 이제 물어보면은 스태프 플로우라고 하는 사이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의 질문들을 뭐 답변을 한다거나 특히 이제 질문하는 코드인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코드에 대해서도 정보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적으로 나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API 키들을 여기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버리는 그런 위험성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제이순 파일에서 뭔가 호출을 하게 된 거죠 API 서버에서요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할 때는 뭔가 초보자가 많이 문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면은 이제 구글이나 캐시 정보나 그런 데다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들이 된 위협 사례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페스티빈 사이트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이 있고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연관성이 큰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있는 그러한 범죄자들이 페스티빈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코드나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한다거나 뭔가 텍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API 키나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을 포함을 해서 포함을 시켜서 스코드를 이제 공유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보안적인 위험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구글 서비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앱들을 개발을 할 때 이제 구글 저장소들을 사용한다거나 구글 간단하게 이제 노예스케일 형식처럼 사용했을 때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와 관련된 그런 API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스티빈의 파이어베이스하고 관련된 것들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미널 API 정보에서도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신트 환경에서도 이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서비스에서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이전에 API 키와 관련된 보안적인 위협들이 있다 그래서 API 키가 자격증명 유출이나 조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안 위협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범죄자인 IP 자산 검색에서 여러 가지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들을 추적했더니 API 키 아이디 값이나 스킬티 IP 값 이게 보통 AWS 인스턴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키 값들이죠 이 두 개만 유출이 된다면 모든 것들의 권한들 이 API 키의 권한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출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드 버켓 네임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검색을 하다 보면 저장소 버켓을 인증과 관련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API 키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들 여러분들 링크 걸어놓을 텐가 한번 보시면 바로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SS 키하고 그 다음에 스킬티 키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것이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들을 하시면 여러 가지 API 키 형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버 정보에서 현재 노출되어 있는 키 정보들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 관련된 텍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구글 API 키라고 하는 텍스트 형식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보통 이제 비슷한 변수들을 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AWS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AWS 언더바 API 키 아니면 AWS API 키 아니면 그냥 API 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구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구글 API 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본 거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노출된 것들은 아닌데 이 중에서 이제 구글 API 키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API 키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API 키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구글 서비스 API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그 소스 코드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뭐 HTML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쪽이요 자바스크립트 쪽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저장이 된 형태처럼 계속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API 키가 노출이 되면은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다양한 경로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신트나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안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